성별, 불문, 대한민국 모두에게 흥을 전하는 베스트 가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살면서요,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생각이 들어도 끝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만큼 이 끝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. 끝까지 가봐야 이 비로소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무대로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다음 무대 강민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내 곳이 아닌 곳을 멀리 찾아서 빛나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살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 배로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제 워낙 큰 욕심 보다니 보다니 이 세상을 이십시 싶더라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내 마음이 안아주는 것 내 마음이 안아주는 것 그리고 써있는 것 그리고 그러자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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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